걔한테 말이야 얘 네 우리 집엔 너무 그렇게 뭐 많이 갖고 오지 말라 그래 왜요? 부담스럽잖아 미안스럽고 손이 커요 우리가 못 먹고 사는 집인 줄 아나 기분이 살짝 좀 그렇더라고 엄마가요? 그럼 나지 누가 엄마도 그리고 한 가지 더 걔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는 좀 뭐냐 조금은 어려워하는 태도였으면 내 희망사항이야 그 얘기는 해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낯설어 하실 거라고 어 알아들어? 그럼요 조심한댔어요 좋아? 혼자 산다더니 아 진짜 엄마 때문에 망했어요 엄마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희생하는 거예요 서울 반풍경 정말 오랜만이다 정말이에요 속삭일까 다 썩이고 하하하 너도